3장.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어라. 그 머리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령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애로운 꾸질함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혜를 만나고 통찰력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지혜의 가치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한 손으로 장수를 베풀고 다른 손으로 상을 준다. 지혜의 방식은 훌륭하고 지혜의 세상살이는 놀라울이 많지 완전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통찰력을 발휘해 하늘을 들어 올리셨다. 지혜와 통찰력은 강과 샘을 언제 속게 하고 밤하늘의 이슬을 언제 내리게 할지 적절한 때를 안다.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 영혼이 생기를 띌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다닐 것이며 지치지 않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후에 염려 없이 낮잠을 자고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날아들고 놀랄 일도 생기고 세상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마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마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햇기칠 궁리를 하지 마라. 사사건건 12조로 싸울 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힘으로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불량배 노릇을 하려느냐. 너는 왜 안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사가 뒤틀린 자들을 참지 못하신다. 그분은 울거든 이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이들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분은 시건방진 회의론자들을 냉대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도우신다. 지혜롭게 살면 명예를 상으로 받고 어리석게 살면 수치를 상으로 받는다.